민교아 민교 인기 되게 많은거 알아 요즘 효과도 너무 비싼건데 이거? 어떤거? 이거랑 이거랑 멤버 중에 제일 비싼거야 아직 아직 이거 전국 투사하지 않지만 누나가 진짜 돈 많이 쓰고 이거 받았어 얼마나 안 궁금해? 얼마야? 한번 맞춰봐 못 맞춰봐 10만원? 10만원 10만원도 있어 10만원? 네 진짜 비싼거야 10만원? 이것도 8만원 대박이지 역시 비싼 남자 김인교다 그래서 이 비싼 포즈를 한번 보여줘 빨리 빨리 네 고마워 근데 나 뽀뽀해줘 뽀뽀 뽀뽀 땡큐 뽀뽀 땡큐 빳 뽀뽀 뽀뽀 그것 뽀뽀 불고 뭐 높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